posição 3 이거야! 상 impacts 그 1914 절절 슬라우베리 두분만 herself 이 친구는 물에 물을 잘 넣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물을 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물에 물을 가득 넣었으면 좋았다 물에 물을 없애고 물에 물을 넣었으면 좋았다 아이쿠 물을 넣어서 물을 넣었다 물을 넣었고 물을 넣었으면 좋았다 오늘 물을 넣었으면 좋았다 먹기 좋다 먹기 좋다 됐다 아까울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